삼성 갤럭시 Z Flip 6의 AI 번역 기능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데이터 리커버리 Alliance.com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10일 The Next Big Thing Is You라는 제목 아래 Can I Kick It을 영어, 에스바니아어, 프랑스어, 힌디어, 한국어로 소개하는 광고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51개국을 여행하며 20여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광고에 나타난 주요 표현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스바니아어, 부에도 후갈은 요부에도 후갈에서 나라는 주어 요가 생략된 형태인데요. 에스바니아에서 주어는 흔히 생략됩니다. 부에도는 할 수 있다가 1인칭 단수형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라고 하면 안되고, 후갈 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C, 뚜부에레스라고 말하는데요. C는 네, 그리고 뚜는 반말형으로 너이고, 부에레스는 할 수 있다의 2인칭 단수형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스바니아어에서 그, 뜨, 뿌는 그, 뜨, 뿌와 같이 모두 된 소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비제좌이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는 할 수 있다의 1인칭 표현입니다. 마지막 음소 S는 힌디어처럼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는 나라는 의미, 그리고 좌이는 놀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SVO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로망스어, 게르만어, 슬라버어처럼 동사 변화가 매우 심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수반음 무공과 연음은 프랑스어 학습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다음으로 힌디어에서 하, 앞, 깨, 싹, 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은 누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남깨에 하면 이름이 머니가 됩니다. 깔은 한다는 의미가 되고 에스파니아처럼 아르바름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싹대는 가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해는 반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입니다 라는 조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에는 어린애들이 말끝마다 저에게 반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대차가 있는 인도 첸나이에서는 타미러를 사용하는데요. 타미러에는 언니, 궁디, 메뚜기처럼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라의 시집온 허황후 인맥들이 유래시켰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힌디어는 말레이어나 인도네시아어처럼 한국어와 응가가 같은 단어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응 당연하지. 한국인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 미 에스파니아처럼 주어가 자주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갤럭시 Z 플립을 포함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데이터 복구, 디지털 포렌식, 카메라 수리, 전면 액정 수리, 후면 액정 수리, 배터리 수리, 충전 포트 수리, PMIC 수리, 패턴 해제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관련된 문의는 010-2734-3535 여정현 부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